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 루첸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현장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늑장 시공으로 중공도 사용 승인도 나지 않아 9개월째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대명건설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명건설은 입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과도한 요구를 하며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해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